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없는데요. 중국 우한시에서 제주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귀국 예정일을 넘긴 채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나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유선상으로 증상과 여행역 등을 확인하고 감염 의심 환자로 판단되면 보건소에 비치된 차폐막이 있는 특수 구급차로 환자를 도내 7개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이송합니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병동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여부를 판명합니다. 코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기침 예절 그런 것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예방돼야 생각합니다. 불안을 갖지 마시고 현재까지 제주에 접수되는 감염 의심 신고는 하루 300여 건. 문제는 감염 확진 판단을 위한 진단키트가 현재 6명분에 그친다는 겁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려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의 대량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우한시에서 입국한 3천여 명 가운데 제주 도민은 6명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을 거쳐 국내선으로 들어온 숫자와 동선 파악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우한시에서 제주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 5명과 일본에서 제주를 경유해 중국으로 가려던 중국인 관광객 4명이 귀국 예정일이 지나도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에서의 자세한 동선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여행객이 국경을, 예를 들면 중국에서 여러 도시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 제주도까지 오는 경우에 대한 추적 경로가 사실은 그렇게 매뉴얼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정확한 동선 파악 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중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방학기간 중국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된 후베이성 방문 학생과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제주 여행 취소가 있다는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 상권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약국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마스크 진열대 앞으로 몰려갑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약국에서는 아예 박스째 쌓아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재고를 확보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 80% 이상 마스크로 보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마스크 판매량이 평소에 10배 이상 늘면서 일시적으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 상권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명 안팎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제주시 중앙로 지하 상가는 부쩍 한산한 모습입니다. 춘절 연휴 특수를 기대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에 중국인들로 붐비던 가게들은 점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기 일쑤입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많이 걱정되죠 당연히. 당연히 저희는 여기에서 여기 지하 상가 자체가 외국인 상권이기도 하고 누에모르 거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활기를 띄는 듯 했지만 최근 며칠 사이 손님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해외여행을 금지하면서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9천여 명으로 예상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지금 완전 적자잖아요. 아예 매출들이 없으니까 월급도 나가기 힘들고 아예 너무 힘든 상황이죠.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까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제주에는 확진 환자가 없지만 유언비어 등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배종면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만나 여러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뉴스 주민 김찬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메르스나 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에 일부가 변종형을 해서 새로 생긴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사스 때보다 메르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기 전파와 비말 전파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두 개가 다 가능하다면 코나 입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두 개를 다 막아준다는 뜻에서 일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80 정도의 항사용 마스크라도 충분히 방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갔다 오신 분 중에서 그분 중에서 잠복기 14일 이내에 이런 호흡기 정상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오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서 그분들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지역사회에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내에서의 2차 감염 전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파는 현재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애국인들이 국내선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 어떡하냐. 현재 그런 것인데 지금 전제조건은 이 방역체계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정상이 없을 때는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올 때 검역 단계에서 일단 한 번 거려진 분들이 국내선으로 들어오는 수 있기 때문에 국제에서는 철저히 하더라도 국내선은 현재 그렇게 하는 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기에 걸러서 방역을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23일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잠복기가 14일까지 맥시모를 잡으니까 2월 초순까지가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2차 감염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 2주까지를 또 이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2월 말까지를 저희는 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안감에 의해서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단계는 중국에 갔다 오셨던 걸 하신 분 중에서 14일 이내에 임장정상이 있으신 분들만 전화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에는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3에서 10cm가량 더 오겠고 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짧겠고 산간 도로는 결빙되는 곳도 있어 주의를 탕구했습니다. 제주의 오름은 어디를 오르든 색다른 매력과 풍광이 있어서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탐방객 증가로 인한 오름 훼손이 안전시설 방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산방산과 이웃에 있으면서 능선이 낮아 탐방객이 즐겨 찾는 단산. 오름 급경사지 안전한 탐방을 위해 난간 겸 손잡이 용도로 쳐놓은 밧줄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나무 계단은 썩은 채 파손돼 있고 계단 곳곳에 튀어나온 철근이 안전보행을 위협합니다. 오름 등반로 추락 지점을 알리는 주위 안내판인데요. 이 나무 안내판이 썩어 두동강이 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지만 구역이 넓은 데다 많은 예산이 소요돼 부분 정비에 그쳤습니다. 나무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돼 있고 그래서 혼자 또 같이 올라가더라도 목적을 갖고 갔는데도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앉아가서 쉴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조금 흉물스럽다.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돼 있다. 안 돼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막고 있는 오름은 270여 군데. 1년에 4차례 이뤄지는 안전시설 점검은 행정시 공무원 1명이 막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49개 오름에 보행매트와 난간 등 보수 정비를 위해 쓰여진 예산이 44억 원에 이릅니다. 한 해 보수 정비가 이뤄지는 오름은 10여 개. 탐방객 증가로 오름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의 관리가 부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연계한 관리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 내 노동자들이 소득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 고용 불안정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캠페인 기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는 3월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설 연휴에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1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에 대해서도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7일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70대 환경미화원을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